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 연습할 게 있어서 왔는데 켜봤습니다 얼굴 보여줘 원해요? 원합니까? 음-음-음-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뭐랄까 활동이 없어가지고 많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왔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딱 질문 열 가지만 받고 저는 다시 빠이빠이 할게요 여기는 뭐 회사는 아니고 그냥 잠깐 연습실을 빌렸어요 일본 팬들한테 인사해주세요 곤니찌와 아니, 저녁이니까 곤방와 곤니찌와 제 이름은 석하입니다 자, 질문 1번 석하 요즘 뭐하고 지내? 네 저는 여러분들을 더 빨리 만나 뵙기 위해서 열심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질문 1번 받았고요 질문 2번 밥 먹었어? 라고 하셨네요 밥 먹었습니다 짠 짠 필터 같은 게 있네 머리 봐 너 알지? 스트레이키즈 리미노 미노 미노 형 알죠 헬로 큐티 사랑해 저도요 이런 라이브가 처음이라서 민망하군 이 필터 어때요 여러분? 지금 몇 분이요? 네 필터 너무 정신사 나오면 끌게요 녹음 또 해줄 거예요 질문 3번입니다 녹음은 녹음은 곧 언젠가 곧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눈 감을 때마다 하트가 나오는 건가? 아니네? 뜨고 있어서 나오네? 영어로 부탁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사클 해볼 생각 없어요 그러게요 근데 제가 막 미디를 할지 몰라서 나중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위얼라 해주세요 위얼라인 대유도 가사를 모르네요 노래 미처간의 사랑이네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사랑의 석화 나도 원래의 나로 돌아가게 오늘 많이 얼굴이 틱틱해졌네요 오늘 많이 얼굴이 틱틱해졌네요 보고 싶어서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니요 이거가 질문 4번 언제부터 가수가 꿈이었어?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언제냐 진짜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노래를 좋아해서 가수를 하고 싶었어요 질문 6개 남았어요 6개 응 그래서 한다 이렇게 저에게 응원한 안에서 내 발견을 탄만을 안으로는 시간이 부족해 한 소절만 불러줘요 가사가 뭐더라? 자꾸 네가 눈에 아른거려 베이브 어쩔 수 없이 손이 가게 돼 네 이름을 또 찾고 또 불러 잊지 못하게 이거 맞나요? 내일도 시험 응원해주세요 시험 화이팅! 응원글 너무 감사합니다 머리가 그냥 재밌는 필터 없나? 너 어디야? 여길 어디라고 해야 되지? 질문을 해주세요 여러분 다섯 개 남았어요 여섯 갠가? 빅뱅송 플리스 빅뱅 선배님들 노래가 뭐가 있죠? 이거 돼요? 롤리롤리롤리롤리롤 저 잠깐 할 게 있어서 연습을 잠깐 하러 왔어요 9시 5분이야 여러분 마지막 인사할래 너무 급하게 떠나버리죠?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해주셨어요? 안녕 넌 어디야 지금? 잠깐 연습하러 왔어요 여러분 진짜 안녕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좋아요 좋아요 그래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Sing 미쳐가는 너는 미쳐가는 나중에 또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20초 세워갈게 20초 20 19 18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10 6 5 4 4 3 2 1 1 이거 아시는 분 있으려나? 제가 세미파이널 때 했던 겁니다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하나 둘 셋 뿅